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럴 때는 그냥 마음이 아무 일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아무 일이 없다는 것에 그 경계에 있는 겁니다. 그건 중도자리가 아닙니다. 항상 틈이 없어야 됩니다. 틈이. 항상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1초도 쉬지 않고, 1초도 속지 않아야 됩니다. 1초도 쉬지 않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냥 그뿐이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12월 22일 6조 단경 37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에 집착하여 도리어 깨끗하다는 망상을 내지만, 망상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집착 역시 허망합니다. 깨끗함에는 모습이 없는데,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습을 세워 그것을 공부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견해를 낸다면 자기의 본성을 가로막고, 도리어 깨끗함에 얽매이게 됩니다. 도반들이여 만약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 자가 다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옳음, 그름, 좋음, 나쁨, 허물, 어려움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으나, 입만 열면 곧 다른 사람의 옳음, 그름, 장점, 단점, 좋음, 싫음을 말하니 도와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에 집착하고 깨끗함에 집착한다면,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에 집착하여 도리어 깨끗하다는 망상을 내지만, 망상은 있는 것이 아님으로 집착 역시 허망합니다. 집착 역시 허망합니다. 마음을 일으켜서 깨끗함에 집착하여 도리어 깨끗하다는 망상을 내지만, 깨끗하다는 것도 망상이고, 깨끗하지 못하다 더럽다는 것도 망상이죠. 생각은 다 망상입니다. 생각에 사로잡히면 망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에 빠지면 망상이다 라고 하니, 나는 생각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냥 생각을 한 거다. 이렇게 잘못 알기 때문에 그냥 생각은 다 망상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하지 말고 살란 말인가 또 이러겠죠. 생각을 한다, 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듯이 깨끗하다 또는 깨끗하지 않다. 생각을 한다, 하지 않는다. 다 망상입니다. 다. 생각을 한다고 해도 망상이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망상이고, 깨끗하다고 해도 망상이고, 깨끗하지 않다고 해도 망상입니다. 그게 다 헤아림이지 않습니까? 헤아림. 헤아림이 사실은 아니죠.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생각이 실제는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생각 이외의 실제가 또 있느냐, 그런 것도 또 아닙니다. 생각만 실제가 아닌 게 아니라, 일체가 심조, 일체가 유, 심조, 심조 마음이 지은 것이죠. 그러니 일체가 다 망상입니다. 일체가 다.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에 집착하여, 도리어 깨끗하다는 망상을 내지만, 망상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집착이 역시 허망합니다. 깨끗함에는 모습이 없는데,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습을 세워, 그것을 공부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견해를 낸다면, 자기의 본성을 가로막고, 도리어 깨끗함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견해, 다른 말로 하면 아르마리,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판단,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누가? 우리가 모두 그렇다. 자기의 판단에 얽매여서, 자기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기 판단이 맞는 줄 알고, 길을 막고 물어봐라.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러죠? 그 정도로 우리는, 자기 판단, 자기 견해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도반들이야, 만약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 자가, 다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옳음, 그름, 좋음, 나쁨,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옳음, 그름, 좋음, 나쁨, 허물, 어려움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반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으나, 입만 열면 곧 다른 사람의 옳음, 그름, 장점, 단점, 좋음, 싫음을 말하니, 도반들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이죠, 이해도 가능한, 만약 마음에 집착하고, 깨끗함에 집착한다면, 도리어 도를 막는 것입니다. 가로막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나는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 헛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냥, 망구 자기 생각이 불과하다, 이겁니다. 자기 분별에 불과하다. 그 분별에, 그 분별을 놓지 않는 이상, 공부는 안됩니다. 나는 깨달았다. 혹여라도, 우리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이런, 뭐, 법은이면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지만, 혹여라도, 다른 데서라도, 또 그런 걸 듣고, 배워가지고, 음, 그럼 나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거나, 말은 하지 않는다 해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자기 망상에, 자기 분별심에, 망상에 사로잡혀서, 공부는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런 헛된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공부하는 겁니다. 오로지. 나는 깨달았다는 것도 망상이고,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망상이고, 나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되어야 된다. 저런, 저런 경험이 와야 된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어떤 증세가 나타나야 된다. 증세라는 게, 뭐, 세상이 다 하나로 보인다던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또 집착해서, 거기서 못 벗어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법문 시간에 반복해서, 상세하게, 쉽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안 듣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안 듣는 분들도.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이렇게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 계시면, 나는 더 이상, 나의 분별심, 나의 망상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다. 앞으로. 그냥, 내가 깨달았다. 그 망상에 빠져서, 행복해하면서, 자만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좋다 하는 분들은 그러고 사시고, 자기 마음이라는 감옥에서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다 망상이니까, 헛된 생각이니까, 다 엉터리 같은 생각이니까, 다 놓으십시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망상에 불과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견해, 법에 대한 견해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에 대한 견해도 전부 견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스님, 이러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유정법이라 그랬죠. 정해진 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런 게 법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견해를 가진다면, 그것은 다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렵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법문 안 들어도 이제 마음이 별로 걸리는 게 없다. 내 마음에는 아무 일이 없다. 마음에 일 없는 것이 부차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는 별 일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 앞으로 많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음에 일 없는 게 부처다 할 때, 마음에 일이 없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조차, 아예 안 태어난 바와 같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마음에 일이 없다는 것은, 별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나라는 생각,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 내가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살아간다, 또는 내 것이다,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내 가족이다, 내 생각이다, 내 판단이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이, 비상이 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 마음에 일 없다는 것은, 별 일도 없고, 마음에 요즘은 걸리는 것도 없고, 그런 이 법문을 들어도 안 들어도 똑같다, 그러는 분들도 거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중도 하차하는 분들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미세한 경계도, 미세한 경계라는 것은, 무슨 마음이 괴로울 만한 일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나라는 그 존재감을 말합니다. 내가 있다는 그 존재감. 그러니까, 그 미세한, 미세한, 자기가 느끼지도 못하는, 아무 일 없다, 내 마음에는 요즘 아무 일이 없다, 하는 그게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일이 있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것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일이 있다, 없다, 라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이 없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은, 이게, 우리 중생들의 가장 고질병이, 자기 판단에 사로잡히면,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병입니다. 듣지를 않는다. 내 판단이 옳다, 생각하고, 안 그럴 것 같지만 아마, 나는 안 그럴 거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나가 그런 때가, 올 확률이, 많은 게 아니라, 올 겁니다, 그럴 때가. 제가 가만히 보니, 누구나가 그럴 때가 다 오는 것 같아요. 공부의 공부가 뭔지 모르니까, 사는 데에, 내 마음이 별 일이 없으면, 별로 뭐, 별, 뭐랄까, 경계가 경계로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 정도가 되는 것은 빨리 됩니다. 그 정도 상태는. 조금 공부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공부의 전부인가 해서, 본문도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왜 제가, 아,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그래가지고 어림도 없다. 꼭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본문 안 들어도, 뭐, 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게, 또, 문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뭐, 한번 눈 뜨는 경험이 있고 나서, 한 십몇 년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십몇 년 되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된 걸로 압니다. 첫째, 세월만 간다고 절대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세월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때는, 법문을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 이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되니까,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세한 경력이, 자기가 인식도 하지 못한, 그러니, 좀 유치하게 말하자면, 1초, 1초, 한 순간도,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가, 앞과 뒤가 없이, 오로지, 그냥 이뿐인가, 1초도, 적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좀 쉽게, 쉬우려나 모르겠네요. 전혀, 1초도 틈이 없는가, 그냥 생각이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계가 없다, 경계에 안 속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경계에 속지 않는다, 마음 분별심을 따라가지 말라, 마음의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 뭐 요즘은 내 마음이 일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 마음이 일이 없는데, 이럽디다. 그 마음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또 변명을 하죠? 아니, 스님이 물어보니, 그냥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또 이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재 상태가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 맞다, 나 잘하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아마 누구나가 다, 여기 계신 분들, 뭐, 한 분도 빠짐없이, 누구나가 다, 그런 상태가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굶다가, 이제, 조금 밥 먹고, 예전, 그 굶을 때 비교하면, 살 것 같으니까, 야, 이제 다 됐나 보다. 웬만큼, 물론 조심스러워서, 다 됐다는 말은 안 하죠. 웬만큼, 이제, 내가, 법문 없이도, 나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벌써, 자기 분별심이거든요. 뭐, 나 혼자가 어디 있으며, 할 수 있다가 어디 있습니까? 참, 그러고,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고 하느냐, 아, 나, 말하자면,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안 들린다. 그러면, 또 주변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부러워서, 쳐다보고, 또, 그런 분들한테, 뭘 배우고, 들으려고 하죠. 그럼, 자기 감량껏 가르쳐 주게 되는데, 참, 음,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그렇게, 이 공부가, 그렇게, 그렇게 쉽게 되어버릴 것 같으면, 옛날, 그, 그, 조사선임들은, 오로지 이 공부만, 수십 년간, 오로지 이 공부만, 매진, 그것도 또, 지금까지, 역사의 길이, 이름이 남는, 그런, 스님들이, 오로지 이 공부만, 수십 년간 매진, 해도, 그러니, 한 번, 그런, 한 번 눈 뜬 후에, 그렇게 수십 년간, 해도, 또, 경계에 속으니까, 서로 법거량도 하고, 그래, 그러다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요즘 분들은, 속성시대가 돼서, 뭐, 그냥 대충 해서, 이전보다, 조금 달라지니까, 물론 본인들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죠, 나 공부 많이 된 것 같다, 나는 이제, 별로 뭐, 가족에 대한 집착도 없고, 나라는 집착도 없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이 세상도 내 마음에 없고, 근데 그게 다 경계거든요, 그게 다, 그게 다 분별심이고, 거기에서 머물게 될 겁니다,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드렸는데, 내가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냥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말해도 안 듣는구나, 자기 판단대로 그냥 가버리는구나, 그래서 그냥 어차피 안 들을 거, 그냥 마음대로 하게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제 공부는 하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법문 하고, 공부를 하는 분들은 하고,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하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밖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겠죠, 그래서 제 말 들지 않을 거니까, 안 들을 테니까, 이러다 보면 저도 이제 그냥 내버려 두게 되겠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게 되겠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 법문을 못 알아 듣는 것 같아요, 못 알아 듣는 것,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에 집착하여, 도리어 깨끗하다는 망상을 내지만, 망상은 있는 것이 암님으로, 집착 역시 허망합니다, 이런 말 다 알아듣는 것 같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분별은 그러니까, 1을 분별해도 분별이고, 99를 분별해도 분별이고, 100을 분별해도 분별이고, 0.1을 분별해도 분별이에요, 자기가 자기로부터 벗어났느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났느냐,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은 수없이 반복해서 드렸고, 정말 이 법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되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 그렇디다. 아, 내가 공부가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어떤 좀 큰 경계가 딱 오니까, 밑바닥이 바로 드러나버리더라, 이런 말씀 종종 들었습니다, 요즘 몇 분한테, 저는 그런 경계가 오기 전에는 제가 공부가 많이 된 줄 알았습니다, 이럽지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아,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려도 안 듣는구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을 그냥 믿어버리는구나, 그거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구나, 아니, 제가 공부가 많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 한두 분한테서 들은 게 아닙니다, 누구 한 분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가 많이 된 줄 알았습니다, 이런 소리들, 그래요, 공부가 많이 되셨는지, 많이 되신 분들은 좋으시겠고, 법문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일으켜 마음의 깨끗함에 집착하여, 도리어 깨끗하다는 망상을 내지만, 망상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집착이 역시 허황합니다, 깨끗함에는 모습이 없는데,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습을 세워, 그것을 공부라고 말하지만, 이런 법문을 굉장히 포기의 좁게 듣습니다, 보니까, 이러한 견해를 낸다면, 자기의 본성을 가로막고, 도리어 깨끗함이 얽매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폭이 넓은 전부를 포함하는 말인데, 아주 폭이 좁게 듣습니다, 도반들이야 만약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 자가, 다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옳음, 그름, 좋음, 나쁨, 허물, 어려움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법문이 있으면, 나는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 안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 안 일어난다, 라는 자체가 분별심이거든요, 그런 벌써 경계를 둘러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특징이, 아니야 내가 맞아, 나 잘하고 있어, 굉장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잘하고 있어, 내가 맞아, 이러고 싶은 마음, 그게 이제, 그거 없어야 됩니다, 못하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못하고 있어도, 그래서 한마디만 툭 건드려보면 알아요, 나오는 반응을 보면, 벌써 뭐, 첫 마디에 딱, 이제 걸려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공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으려는 생각도 없고, 이제 그럼 이제 약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약도 없죠, 그러면 또, 이러면 또 그럽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공부 잘하고 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또 이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전부 관련된 거고, 전부 자기 분별에 속는 거거든요, 본인한테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한마디 해드려도 들을 생각도 없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분들은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되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또, 알 날이 올 겁니다, 아, 이게 아니었네 하고, 이제 우리 아상이 이렇게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상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자기 아상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는 모릅니다, 얼마나 강한지 자기는 몰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남이 그러고 있는 건 보이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줄은 몰랐다, 그런 이야기들도 법원님들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는지 몰랐네요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을 때에, 내가 그러고 있구나, 지금,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항상, 그러다가 언젠가 되면, 나는 이제 안 그런다 할 날이 오겠죠, 나는 이제 안 그런다, 나는 이제 그런 거 없다, 하는 그때가 위험한 시기이고, 그때가, 그게 바로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말을, 이런 말도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도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무슨 뭐 당신은 깨달았다 하고, 무슨 인가를 해주고, 그러는 거, 혹여라도, 이곳에서는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시고, 깨달았다라는 우리 용어도 쓰지도 않고, 지금부터 공부 시작이다, 이제 한 번 흙기 체험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지금부터가, 굽이굽이, 산 넘고 물 건너, 이제 고생길 시작이다, 왜 고생길이에요? 고생길이, 고생을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분별심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자기 분별심 놓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옳아, 내 판단이 맞아, 나 알고 있어,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굽이굽이 이제 시작인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걸쳐서, 듣고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분간이 안 되어서, 다 믹스 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이 좀 복잡한 경우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용어도 많이 알고, 저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개합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 아, 뭐 어떤 분은, 그, 어디서 이렇게 하다가 오신 분은, 또 뭐, 나는, 아, 견성을 했고, 이제 보임 중이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폼나게 말한 분도 계셨고, 물론 여기 공부 참여하고 계신 분은 아니지만, 큰일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게, 상이, 상이 아닌 게 아니라, 상이, 상인 걸로, 이런, 전년병처럼 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십시오. 물들지 마시고, 함부로 따라가지 마시고, 속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분별 아닙니까, 다. 남 쳐다보지 마시고, 오로지 법만 가지고,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아, 어떤 사람은, 깨달은 지 뭐, 몇십 년이 됐다는데요, 하고, 아, 스님, 뭐 이런 분은, 이분은, 뭐 이렇다는데요, 숫자에 속고, 이름에 속고, 모양새에 속고, 그게 왜 필요합니까? 법이, 법이 있으면 되지, 법, 법 등명, 자등명이라 했죠, 석가문이 부처님 유언에,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진리, 즉 법만 있으면 되지, 사방의 사람들을 쳐다보고, 저 사람은 절로 가네, 이 사람은 일로 가네, 누구 말을 좀 들으면, 더 빨리 공부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뭔가 나한테 공부에, 내 공부에 더 도움이 되는 게 없을까, 이 생각 때문에. 세상 공부는, 분별 공부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게 있죠. 이 공부는 분별을 놓는 공부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해롭기만 합니다. 다 분별이기 때문에. 누구 공부 잘하는 사람의 말을, 내 주변의 어느 도반은 공부 잘하는데, 그 도반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으면, 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됩니다. 전부 분별이기 때문에. 분이 안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런 분이. 주변에 그런 분이, 인연이 안 돼서 없는 분들은 없어서 그렇지, 그런 분들도 주변에 그런 도반이 나타나면, 마음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더 빨리, 더 쉽게, 공부 잘하고 싶어서. 절대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게 없을까라는 그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공부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면, 그건 분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그 분별을 노음만 훨씬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머리를 쓰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머리 쓰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리에 항상 머리를 쓰고 살다가 보니, 이 공부도 머리를 써서 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걸 아시고, 아, 이 공부에는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다 놓을 수 있으면 되는데, 놓지를 못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놓을 수가 있을까? 법문에서는 뭐라고 하지? 이런 식의 관심이 필요하지. 어떤 말을 좀 더 들으면 내 공부에 도움이 될까? 그거는 어떤 분별을 좀 더 들으면 내가 좀 더 분별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가 분별을 하고 있는 건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분간을 못합니다. 우리는 왜 분간을 못하느냐? 분별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공부인지 방향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 감량 것, 자기 판단 것, 이게 맞는 것 같다, 저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빠른 것 같다, 아,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마 인생을 우리가 한 천년쯤 살면은 그런 거 실컷 경험하고 돌고 돌다가 다시 아, 이렇게 이게 아니네 하고 돌아올 날이 있겠지만, 그렇게 몇십 년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돌아온다는 건 딴 데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법의 자리로, 그 분별을 놓는 자리로 말입니다. 분별을 놓는 마음 자리로.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경전이나 어록을 이거를 공부해서 될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매일 시간 계속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더 중요하구나.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이유, 왜냐하면 이 법문 못 알아듣거든요.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눈높이만큼 밖에 못 알아들은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왜 어려우냐 하면은 너무나 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만큼밖에 안 받아들여지니까. 자기 분별 속에서, 자기 분별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지. 방법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에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분별이니까. 자기를 진단, 나, 내가 현재 상태가 이렇구나 하고 진단하는 것도 그냥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좀, 내가 지금 공부가 어디쯤 와 있는지 좀 알고 싶다. 난 열심히 분별만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거는. 나에 대해서 열심히 분별만 하고 싶다. 공부 진도 나가는 거 원치 않는다.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끝없이 나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공부에 대해서도 끝없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것만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고 있으면서 자기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할,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분별하는 것을 공부라고 해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모두 다 분별하는 세상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공부가 뭔지를 모른다 말입니다.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분석하고 또 듣고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고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저러고 있구나 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 법은 법은 이런 거구나 아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현재 밖에 현재의 생활을 살아라는 거 아니냐 이거 다 분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들 다 똑같이 하고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 전부 생각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생각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느 자리 어느 마음 자리에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의 내용만 보죠. 그게 아마 지금 이제 이런 공부가 조금 일어나는 시작인데도 이런데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아마 온 세상 천지가 다 내가 내가 도인이다. 내가 깨달았다. 나 공부 많이 했다. 공부도 했다. 뭐 그런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내가 옳다. 내가 공부가 더 많이 됐다. 호분은 이런 거다. 법은 이런 거다. 뭐 등등이든 생각으로는 누가 못하고 말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명심하셔서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중증 환자들입니다. 병이 뼛속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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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병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 내 판단이 맞다 하는 병 그겁니다. 그거 그거 때문에 자기가 자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지 뭐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성 공부한다고? 공부한다고? 앉아 있다? 공부하려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다 놓아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은. 그래서 참여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거 듣고 공부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이제 분별 공부하는 거죠.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살아가는 데는 그런데 그건 공부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로부터 유튜브 그거 듣는다고 자기가 자기로부터 벗어나실 것 같으면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으면 이 집착이 이 착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은 네 어려운 게 뭐 있겠습니까? 부디 죽은 듯이 하셔야 됩니다. 죽은 듯이 죽은 듯이 하라는 게 뭐냐? 자기 분별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분별은 뭐냐? 공부가 됐다 안 됐다. 그거 다 자기 분별인 겁니다. 요즘은 제 마음이 아무것도 걸리지도 않는데요. 그게 분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엇길을 가더라도 자기는 엇길로 빠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는 엇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세상에 익지 않은 도인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들도 벌써 이른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본인들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자기 분별에 속은 겁니다. 속는 겁니다. 그게 다 자기 분별에 속는 겁니다. 자기 분별에 그리고 제가 우리가 본문 시간이 끝나고 2부 그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응답이라는 것은 머리로 모르는 것을 물어서 답을 넣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공부가 아니죠. 그거는 분별 공부죠. 이론 공부 교학 공부죠. 모르는 게 없어서 물을 게 없다라든가 뭘 물어야 될지 모른다든가 물으시라는 게 아니고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물어보시고 공부 점검이 되어야 된다. 점검이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간다. 발전이 없다. 또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는지 모르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혹시 어쩌다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게 된 경우에 아 제가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그게 제가 맞게 가는 건 줄 알고 계속 그렇게 갈 뻔했네요. 이런 말씀들 간혹 하십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본문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맞게 다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스님이 질의응답하고 대화하는 것 통해서만 해도 충분히 다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병이에요. 그게 알아듣는 게 왜 알아듣는 게 병이라고 하느냐 하면 알아듣는 것은 아주 초보자들이 알아듣기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아주 초보자들이 아니라면 그걸 알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분별이 벗어져 버려야 되는 거지. 분별이 벗어져 버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딱 이 뿐 여기에 항상 항상 여기 딱 하나 하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아니다는 뜻에서 방편으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뭐가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가 뭔가 고정되게 있어서 하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이 하나뿐이 아니라면 방편상 말씀을 드릴 때 이 항상 1초도 2초도 둘이 없는 그게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누가 나를 속상하게 했는데 내가 마음이 괜찮았다. 이런 거를 속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그냥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조금이라도 좀 하고 있다면 그런 정도로 안 속는다. 그런 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 정도는 돼야죠. 1초도 속지 않느냐 1초도 항상 그러면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럴 때는 그냥 마음이 아무 일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아무 일이 없다는 것에 그 경계에 있는 겁니다. 그건 중도자리가 아닙니다. 항상 틈이 없어야 됩니다. 틈이 항상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1초도 쉬지 않고 1초도 속지 않아야 됩니다. 1초도 쉬지 않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냥 그뿐이 전부입니다. 그러시는 그러신가 이겁니다. 이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안 해드리니까 그냥 속지 말라 하니까 속지 말라는 말을 잘못들 알아듣고 계셔서 말을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싶어요. 속지 말라 그러니까 뭐 화가 안 난다 누가 어떻게 했는데 마음에 안 일어나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것을 속지 않는 걸로 생각하던데 그런 정도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 입문한 분들은 아직 잘 그것도 안 되겠지만 자기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하셨다는 분들이 그런 것에 안 소는 것을 공부가 많이 됐다고 착각하는 증세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번 시간 내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정말 1초도 쉬지 않고 틈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1초도 쉬지 않고 틈이 없는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틈이 없으려고 그건 그건 아니죠. 내가 틈이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틈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을 해보면 못 알아듣고 차라리 조심스럽게 제가 지금 이러한데 이게 맞습니까 제대로 가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자기 판단으로 해버리대요. 어머나 이렇다 해서 무슨 옛날의 조사들보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시대가 빨리 돌아가 빨리 빨리 뭐가 돌아가니까 이 공부도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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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른 사람 옛날 조사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한 것을 지금 사람들은 몇 년 만에 다 되어버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분별되는 세상은 빨리 빨리 돌아가지만 이 이 공부는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성향이나 근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같아요. 그런데 뭐 공부한지 한 얼마 됐고 마음이 어떠어떠 안 돼 자기가 공부가 많이 됐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는지 참 그거를 근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기가 그만큼 밖에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나는 내 아집이 강해서 내 판단을 믿고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나를 완전히 열 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 나는 아마 내 판단만 믿고 갈 것이다.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다 열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내 판단 믿지 않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다 열려버리는 겁니다. 자기 판단 믿지 않으면 재 상이 비 상이다. 일체의 상이 상이 아니다. 했죠.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막연하죠.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았어도 살은 흔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미 세기공 아닙니까 하니까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도 예전보다 집착도 잘 안 되고 별로 분별심도 훨씬 줄어들고 야 이제 공부가 좀 됐구나 이런 이런 알았으들 하십시오. 이 정도 이 정도 이번 시간 내내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알았으들 하시고 이런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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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서 다 자기 진단이 되어서 그 시비심에서 벗어나는 즉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걸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그대로 다 벗어나져 버리는 그렇게 되어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책 내용은 그냥 자기 그런 만큼 자기 뭐랄까 자기 그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 진단은 자기 맘대로 해버려 그러는구나 우리 중생의 특징이 이거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는 다르겠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기 판단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자기 판단을 믿지 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자기 판단을 믿지 가면 갈수록 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도 어렸을 때는 말을 듣는데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 안 듣는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자기가 처처에 마음에 걸리는 게 많으니 들으려고 하겠죠. 뭐가 힘드니까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들으려고 하겠지만 엄청나게 걸리다가 좀 안 걸리면 공부가 된 것 같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법문도 필요 없고 귀찮? 내가 힘들지도 않은데 뭐 근데 우리는 꼭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게 중생의 근기예요. 대부분의 근기는. 대부분. 그래서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친다. 그게 우리 근기다. 소 잃기 전에는 절대 외양간 고칠 생각을 못한다.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해놨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생각을 하지. 그전에는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처럼 엄청 괴로워야 할 생각하지. 엄청 괴롭다가 그런 거 없어지면 아 나 공부 다 됐고 뭐 나태해지고 뭐 이만하면 살 것 같아. 그러면 또 언젠가는 반드시 큰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이거 꼭 두들겨 맞을 때 되어서야 알까요? 왜? 우리가 태어났다 하면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 몸은. 그런데 왜 나이가 많이 들어야 50, 60, 70이 되어야 이런 공부를 할 생각을 할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임박해야 바로 코앞에 닥쳐야 급해지고 그전에는 나태하고 소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냥 딴짓 하느라 정신없고 딴 데 정신 팔리고 그래서 나 빨리 공부가 돼야 된다. 이구동성으로 연세가 들수록 다 그 말씀들을 하십시다. 나 빨리 공부가 돼야 되니까 나 좀 빨리 해야 된다. 뭐 그런다고 하늘이 더 돌봐줍니까? 물론 그 열성은 있어야 됩니다. 열성 열성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접근하는 것하고 열성이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만에 공부가 다 되어버릴 것 같으면 세상에 뭐가 어렵겠습니까? 해탈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뭐 그거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아 뭐 저분은 깨달은 분이네 못 깨달은 분이네 본인들 잣대로 재고 제원들은 공부를 뭐 공부가 이런네 저런네 본인 공부 본인은 얼만큼 공부를 했다고 그런 잣대로 재기나 하고 그거는 여기 아까 오늘 나왔죠? 만약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 자가 다만 모르던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옳음, 그름, 좋음, 나쁨, 허물, 어려움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했는데 은연 중에 말은 안 해도 은연 중에 아 뭐 저스님은 뭐 뭐 공부가 뭐 됐다는도 안 됐다는도 깨달았다는도 못 깨달았다는도 본인은 그러니까 아 뭐 스님들은 공부 안 하고 자기들은 아 제가 자들은 뭐 공부를 하고 이런 말들도 많이 하던데 그게 뭐 공부하는 사람의 생각입니까? 공부 안 하는 안 하고 분별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이게 상이라 아상이라는 게 하늘에 찔러요 아주 그 한 푼 없는 거지로 살다가 돈 100원만 가지면 잘난 척 하고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싶고 나 잘난 척 하고 싶고 은연 중에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또 솔직하겠죠 은연 중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 기복으로 하느니 어떤 거 하느니 또 공부하느니 안 하느니 저런 거 틀렸느니 맞느니 공부는 이런 거라는 등 그 뭐 스님들이 이렇다는 등 저렇다는 등 다 자기 시비예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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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심에 자기 속은 거예요 자기 상에 자기 속은 거예요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다 자긴데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천도제를 지낸다 참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예부를 한다 주력을 한다 진언 뭐 기도를 한다 무엇을 한다 해도 제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다못해 어디 가서 점을 본다 구술한다 물론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법은 이러이러하고 공부는 이러이러한다는 걸 알려드릴 뿐 제가 굳이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런데 오히려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시비해서 저런 건 틀린 거다 하고 말하자면 잘난 척하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 절에 가서 공부 자기 공부한다고 뭐 거기 스님들 한테 스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은 속으로 시비하고 아 스님 법문이 뭐 저 스님은 공부도 제대로 안 하셨나 법문도 뭐 저렇게 하고 이런 생각하고 그거 다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시비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왜냐면 세상에 남은 없거든요 다 자기 시비심에 불과해요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공부의 이 높은 법문을 이렇게 이 그 그 뭐야 뭐랄까 이렇게 높은 법문을 최고의 일승 법문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공부만 하면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유치한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폼 잡고 이 공부를 하는구나 참 그러면 누구 손해 누구 손해요 누구 손해 누구 손해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면 100%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는 자기한테만 가지 상대방한테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무시하는 마음이나 은연 중에 은연 중에가 더 무섭습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자기한테 갑니다 자기 손해지 상대방한테 전혀 손해가 되지 않아요 망구 자기 판단이고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은연 중에 그 마음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다 하는 분들은 이런 걸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거죠 나는 없다 딱 베타 베타잖아요 그래도 이 공부에 이렇게 충실하게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자면 애정이 많아서 이런 시시콜콜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잔소리를 자기한테 이익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기한테 이만큼이라도 손해오면 난리 나잖아요 단돈 천연이라도 손해오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 이익을 원하신다면 어떤 것이 정말 이익인지 잘 보십시오 어떤 것이 정말 이익인지 1부 본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